네, 반갑습니다. 오늘 PG, 마담인 키친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싶은 봉조리입니다. 주스 한 잔 드셔볼래요? help yourself? I love juice and I love children. 오늘 엄마 생각하는 날, today, I'm thinking about my mother. 엄마 생각하고 있어요? I'm thinking about my mom. 음,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엄마 생각하시라고요? 사랑하는 엄마, 오늘 엄마 생각하는 날? 엄마가 섬 그늘에 꿀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에 발베고 스르르르 잘 믿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네, 엄마에게 평소에 생각하거나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도 없는데 왠지 쑥스럽더라고요 음, 여러분 오늘은 엄마 생각하면서 오늘, 음, 동영상 같이 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아, 엄마 노래 또 하나 생각난 거 있다, 여러분 음, 음 엄마 내 맨main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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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although,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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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엄마ẽ 내가 Gave to me all of my life To do as I please I own everything I have to you Mother, sweet mother of mine 엄마 사랑해요 특히 저희 50대, 60대 이상 친정어머니들 그리고 시어머님들 사랑합니다 솔직히 친정어머님들 더 그리고 어머니 어머니 평소에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Mama, have a nice day Thank you, Mama Mama, I love you Mama